한국진로적성센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속에 나타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말씀 안 해서 또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육으로 낳은 육적인 자녀 그리고 영혼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 부모 여기서 혈연적인 것만 다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부모님도 계시고 영적인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평신도일 때는 성경공부의 리더로서 이렇게 지나와 본 걸 보면요 영적인 부모도 존재하고 영적인 부모가 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더 모범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물론 육적인 자녀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영의 자녀로 맺어진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성장해서 만나는 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해야 하고 또 그분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잘 써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성경 속에 어떤 부모 자녀의 교육관계가 있고 얼마나 또 애를 쓰시고 그 열매는 또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실 텐데요 사도 바울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부자지간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때 우리 디모데의 육의 어머니와 외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이고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분이신데요 자 우리 디모데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3대째네요 3대째 크리스찬 우리가 통상 좀 우스갯소리로 3대째 크리스찬이면 이쯤에서 목사님 한 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농으로 반 진담으로 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3대째 크리스찬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디모데 목사님 자 이분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또 이 외조모에서 어머니에게 이르는 이 자녀 교육에 정말 신앙의 흐름이 건강에 잘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은 규범 봉사형이신데요 왜 그렇게 규범 봉사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뭘 알았을까요? 네 어려서부터 구구단 어려서부터 수학 공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릴 나이에 성경을 알았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할머님 외할머님도 우리 어머니인 유니게를 그렇게 양육하셨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란 유니게가 또 디모델을 그렇게 양육했겠죠 3대에 흘러오는 이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사실은 근본이죠 그리고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로 자라는 아이들을 누가 당해내겠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디모데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이름은 박에스더라서 굉장히 4대째 크리스찬 3대 4대 우습게 6대째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값을 못할까봐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으로 양육돼서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라는 모태신앙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저는 그냥 믿음이 아유 그냥 그렇습니다 부모님 덕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의 말씀이겠지요 네 부모님의 덕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이 부모님의 덕 부모님의 덕분에 모태신앙자가 되었다는 건 그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성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겠지? 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디모델 규범형이자 봉사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범형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꾸준히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봉사형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의 성향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있어요 저희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임상으로 연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2만 5천 명이 되시는 분들도 추가로 또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보면요 규범형, 봉사형, 교육형, 생명형 이 네 가지 성향이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디모델 목사님은 규범 봉사형이시죠 또 다른 목사님은 교육 봉사형 어떤 목사님은 봉사 생명형 이렇게 규범형, 봉사형, 교육형, 생명형을 같이 갖고 계시는데 이 네 가지 성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율법과 사랑입니다 규범형과 교육형은 법대로 또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규칙들이 있고요 또 그 규칙을 잘 따를 수 있게 지도하는 그런 성향들이죠 봉사형과 생명형은 정말 사랑 그 자체예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극율함이 느껴지고 또 사람을 보면 애정과 관심이 있는 봉사형과 생명형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목사님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성향을 같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태초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야지 목회를 건강하게 잘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어머님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어머니는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 이름이 좀 같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흔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영희 순희 이런 이름 흔했듯이 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드님 되시는 마가 저는 가끔 마가 도련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마가 보금을 쓰신 그 마가 맞으세요 근데 마가 보금만 읽어보면 위대한 마가 이렇게 보금서를 쓰시고 하는데 그 전 단계를 보면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막내 도련님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었죠 이름이 거기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 사람이 모이려면 집이 크겠죠 어느 정도 좀 넓은 집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했겠죠 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말씀에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기록한 바로는 120명 정도가 모였다 했는데 어린이들 120명이 아니잖아요 어른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의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꽤 넓겠죠 물론 이렇게 좁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왔을 거예요 좀 넓었겠죠 그 정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유한 가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그 아래는 또 그만큼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좀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약 120명입니다 딱 120명이 아니라 약 120명이라고 했어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이 마가가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서 좀 이렇게 오냐오냐 자랐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쓰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향을 발휘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정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대충 이불 걸치고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 같아 불안해서 이제 막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따라갈 때 아 갈까? 가지 말까? 그래도 가야 되겠지? 아 추운데? 아 졸린데? 자다가 이렇게 그냥 이불만 걸치고 간 거예요 따라가는 흉내만 낸 거죠 그래서 그냥 홀라당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청년이 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한번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이 바나바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는 조카가 되겠죠 바나바의 조카 같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안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한번 갔어요 우리 마가가 힘들어 안되나 집에 갈래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는데 어머 너무 힘들다 나 집에 갈래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더군다나 누구랑 같이 갔어요 완전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갔는데 완벽주의 끝판왕 분석형 거기다 그 믿음이 아주 그냥 철철 넘치는 사도 바울하고 갔는데 감히 힘들다고 내뺀 거예요 그러니 바울 눈에 이제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안 돼 한 거예요 자 혼잎을 걸치고 갔다가 어 무서워 어 훌라당 도망가고 선교지 갔는데 그때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갔겠어요 배 타고 가고 막 뭐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가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어떻게 여기 적응을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도망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자 실용형인 마가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돈에 대한 감각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혼잎을 정도는 쓰고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할게 안 가면 조금 손해일 것 같아 안 가면 날 좀 욕하겠지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심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쫓아가는 신용이라도 하자 라고 해서 갔겠죠 그리고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감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익이다 이익이 아니다를 아주 금방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아 이거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만둘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석형 완벽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법대로 규칙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분석형과 규범형을 같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마가가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마가는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좀 바나바와 또 바울의 사이도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선교지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뺀 마가 필요 없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한 거죠 법대로 한 거예요 규범형 선교지에서 이탈했어 안 돼 분석형 가기로 했으면 갔어야지 완벽하게 끝냈어야지 이탈했어 안 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제 다툼이 발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주의 제자들이 싸우고 갈라서고 분열을 했네 교회가 분열한 거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눔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복음 전파에는 더 유익하게 더 멀리 또 이방으로 또 예루살렘 유대는 유대대로 각각 영역을 달리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데 선으로 행하여 주셨지요 분석 규범형 사도 바울과 소통 진치형 바나바 이 둘은 성향이 반대입니다 반대라서 잘 통할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이런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을 잘 메꿔서 갈 수 있지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는 끝을 볼 수 있는 성향이에요 안 봐 우리 요즘 말로 손절 이렇게 하게 되는 성향입니다 너무 반대예요 바나바는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진치적인데 바울은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규칙을 지켰어? 끝까지 했어? 완벽하게 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툼을 봐도 바나바는 한 번 봐주고 그냥 갑시다 다시 간대잖아요 한 번 기회를 더 줍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한 번 어긴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아비가 그러니까 마가의 영적 아비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까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한 번 말씀을 볼게요 사올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올이 바울되기 전에 사올이죠 사도 바울되기 전에 사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했어요 막 가서 잡아서 그냥 무조건 잡아드린다고 다메세까지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걸 아니까 제자들은 어우 쟤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저거 저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웠겠죠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세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갔어요 바로 두려워하고 저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게 된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 앞에 괜찮아요 제가 봤는데 아 이 사람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선 거 맞아요 라고 변호하고 중재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소통형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중재자 역할을 한 바나바 그리고 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고 진취적으로 아 변했어 가는 거야 우리 같이 복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둘이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하고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가는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단호했는데 디모데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성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그냥 이심 전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규범형 봉사형 사도 바울은 분석형 규범형 이 규범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결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둘은 다툼이 없이 영적인 부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실용형인 우리 마가와 소통 진취형인 바나바는 또 그들끼리의 어떤 공통 부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용형과 진취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어떤 상황에서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밀고 나가요 둘 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실용형은 조금 다르면 아 좀 이건 불리해 그럼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바울에게는 거슬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골롯에서 4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골롯에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너무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혼잎을 입고 대충 따라가는 신용만 하다가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니까 홀라당 벗고 도망가버린 마가 그리고 선교지 가야 되는데 어우 나 너무 힘들어 어우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간 마가가 지금 바울이 찾고 있어요 마가 데리고 와 너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갇혀있는 곳에 같이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속단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자녀 기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자녀가 도대체 제가 성경을 읽는 거니 많은 거니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마 지금 같이 있는 마가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겁니다 아 정말 잘 자랐구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신앙교육에서 물론 생활 속에서 학교 교육도 그렇겠지만 특히 신앙교육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특히 올해 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언제 돌아오겠어 돌아오기는 할까 했던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부모의 교육으로 또 유괴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도 아우 저분 내가 그렇게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겼는데 아우 돌아오겠어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기도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면 틀림없이 마가처럼 우리 철부지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마가처럼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남기는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